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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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는 미돌입니다 우리는 미돌이 쇼 시작할 거에요 미돌이 구독과 좋아요 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비달록가 안녕하세요 트라이비입니다 트라이비 비달록가 다다라라라 진짜 좋아해요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브라질에게 메시지 보내줘도요 네 안녕하세요 브라질 팬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떤 멤버들을 만나고 싶어요? 쏭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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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너무 어려워요 97 맞아요?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리더에요 네 메인 보컬리스트 예 예 I love you 우리에게 보여도 돼요? 가출배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아 나오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켈리 켈 Deutschland 안녕하세요 켈리 씨 2002 응 여보 NAaber тебе mafia 태안 타이원! 잘해요? 오! Can you teach me something Mandarin? 모아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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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이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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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에요? 모아이니? 모아이니? Can you show to us a part the Let's Come Back? 네 Baby come with me 어둠 속 우리의 별은 빛나고 Oh I like that We don't care about gravity This is where I got you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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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빈 형빈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? 네 맞습니다 2004 Yeah Baby Baby 메인 래퍼 메인 댄서 와 맞아요?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? 맞아요 맞아요 우리 보여줘도 돼요? 저희 마이너스 에이티랑 고개 랩 을 한 번 들어보시겠나? 네 오케이 에이 일단은 차에 올라타 보 마 램보 I'm gonna rock 못 노는 애들 운전 배고 Yeah I know I'm better You know I'm better You know I'm better 걸어다리는 뱅가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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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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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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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전 어려워 2005 2005 Underage 아마? Yeah Teenager Oh my god So baby 아 대만 대만 사랑해요 Can you show to us a part of your last comeback? I is song called Lover and I will sing a part Say it's okay 끝나고 보다 더 높게 But 모든 게 끝나는 나의 Love all I love all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은 소은 Sabrina Yeah Sabrina 맞아요 Her English name Sabrina 그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왜 Sabrina 있어요?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에 나오는 인형 공포 영화를 봤는데 인형 공이 인형 공사 안 해가지고 배고싶어 그래서 사비나라서 2005 다 베이비에요 다 베이비 다 베이비 Also Can you show to us vocal or your dance 시작 누가 내게 말해 How can you do that? 아야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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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꿈꾸기 위해 잠잣지 않아도 돼? 아야야해 내가 온 봄마위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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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 여러분 이래 자팬 오 나도 일본 하우프 하우F 진짜요 태홍아 일본사람 오오오오 그래서 미도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일본 못해요 2006 네 14 15 16 오 귀여워 귀여워 넌 메인 댄서야 넌 메인 댄서야 근데... 넌 바이러스 I love you 그리고... 뭐... 5, 6, 7, 8 띄워받았을게 넘어돔돔돔돔 단단단단단 생일적인 부터 라야야 띄워받았을게 넘어돔돔돔돔 와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을 할거에요 게임을? 크림 게임 크림 게임 크림 게임 2, 2, 3 you can choose 2, 2, 3 and we need to draw each other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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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first team 누구에요? okay assistant let's see who is the best artist 이스라엘 하나 둘 셋 이장인데? 아니 이장인가 봐 종이 안 보고 헤이 걸 나 무료 잘 그린다? 네 맞아요 왜 나는 잘 그린다고 말해? 예뻐요 나 완전 잘 그린다 세월 몽처럼 세월 몽 송구씨 좀 잘 그린다 송구씨 눈썹 조금만 더 채워주고 잠깐만 뭔가 안 해야 돼 다 보여요? 이걸 어떻게 생겼어요? 얘 근데 비슷해 오오오 너무 젊은데 완전 미래야 진짜 어떡해 너 완전 잘 그렸어 야 완전 잘 그린 것 같아 세월 몽 세월 몽 고우 빠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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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지야 정말 완전 미래 미래 완전 미래 리얼 미래 징착 잘해요 부 너 미래는 진심하게 말했어 너도 진심하게 말했어 나 왜 이렇게 말해도 그랬어 고우 잠깐만 에이 너무했다 저렇게 인사하지 아직 안 끝났다고 아니 아직 안 끝났다고 딸이 너무 귀여워 할머니 딸이 봐봐 딸이 딸이 빨리 그려야 돼 입술 들어오게 돼 딸이 망치지 말라고 코가 너무 두꺼워 아무 감정 없어보이게 돼 우리가 잘 그린 거 잘 그린다 잘 그린다 뭐야 이거 비슷해 어깨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? 똑같네 똑같은 5 3 2 4 2 2 예 네 나랑의 눈독과 색깔이 없는 거 좋아 좋아해요? 아 귀엽다 마지막 귀엽다 야 저 이렇게 생겼어요? 네 감사해요 잘했어요 예 예 오케이 미안 미안 하나 둘 셋 진짜 잘생겼다 아니에요 이거 잘해야 될 거 같아 잘해야 될 거 같아 만약 썸 잘생겼고 수고하 spy 오이 아 gäbe 네 잘생기! 하나 둘 셋 아우! 쟤가 좋냐 도르가 좋냐 너가? 마치지 않나? 아! 아! 저 제 그림이 좋냐 그래서 왜 저에게? 아! 쟤가 좋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누구가 제일 좋아해요?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누구였어요? 네 맞아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좋은 assistente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브라질 팬들이 지문 있어요 근데 다 포르투갈어예요 읽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?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네 이거 와 아이돌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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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아이돌 아이돌? 아이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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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이돌은 트라이비다 아 아 사브리나 사브리나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? 폴라페이 에 뭐 메로 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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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너 데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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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해주세요 너무 말차 이건 뭐예요? 데뷔를 안했다면 다른 곡? 데뷔해서 이런 거? 데뷔하고 데뷔 어려운 거? 맞아요 아 아 딥 피클 아 딥 피클 아 딥 피클 아 맞아요 맞아요 데뷔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잠을 많이 못 자는 거랑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더 긴장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져서 좀 그런 걸 좀 잡을 수 있어야 됐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보세이스 팀 어깜 선호 콜렘 릴리자 곡이 생태인데요 세아라스 팀 선호 잘해 잘했어 오이 이거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어 다음 앨범 아니래 아 아니구나 아 모르겠어요 이거 남아지까 강아지 강아지? 강아지?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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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 드림 뭔가 목표일 것 같지 않아요? 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? 저희 이제 코로나도 좀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 다음 목표는 저희 해외 글로벌 트루들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무대하는 그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 쇼 enn 에라스 맞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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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베 소베 소 소브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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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레 브라질 소브렘 브라질 브라질에서 가고 싶은데? 브라질 음식에서 좋아하는거 이거 힘들어요 브라질에 대해 알고있는 정보 네 누군가 저 축구 석클 좋아해요? 저 배웠었어요 어렸을때 배웠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노 포르투갈어 배우고싶어요? 뭐 배우고싶어요? 사랑해요 엘치의 어머 엘치의 어머 엘치의 어머 네 맞아요 똑같아요 엘치의 어머 엘치의 어머 어тор 트라이비 고쿠스 마이스 마... 마이스? 봐돼 봐돼 고스텐 만나비야죠 파라 안나 안나 Anna 노래는 돼 ます 음악인거 같아요 중독성 있어요? 아니야. 물음토록 끝나는 월요면 트라이비!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? 트라이비 곡 중에서 좋아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? 아나 카시미로에게 키스 보내주세요. 저는 트라이비 곡 중에서 로보를 제일 좋아합니다. 아나 카시미로 사랑해요. 아아! 저는 댄서 펑크? 맞아요? 맞아요. 이거 뭐예요? 펑크? 펑크 이름이에요. 펑크 이름! 펑크 춤 추실 줄 아시나요? 펑크 알아요? 아우 좋아. 모르겠네. 조금 배우고 싶어요? 와! 친구들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펑크 노래 이거.. 이거예요. 쭉 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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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. 와.. 네. 맞아요. 1, 2, 3, 4 귀엽다 세웠어요 브라질 팬들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브라질 팬 여러분들 우리 언젠가 보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항상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늘 어땠어요? 오늘 어땠어요? 그럼 이제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, 알려드립니다 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 안녕